무등상 폭격기 1980년에서 90년대 최강팀 타이거즈의 최초 영국 얼변 선수 11시즌 활약하며 6차례 우승으로 이끈 에이스 투수 리그 MVP 3회 트리플 크라운 4회 방어율왕 8회 다승화 4회 수상자 무등상 폭격기로 불렸던 한국 프로야구 레전저 손동열이다 별명의 유래는 영고지 강주를 상징하는 무등상과 투구폼의 폭격기에 이룩하는 장면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복보 투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는 11시즌 통상 방어율을 1.20에 146승 40패 132세이브를 기록했고 1647이닝 동안 허용한 피홈런은 단 28개에 불과했다 당시 손동열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손동열이 볼펜에서 몸을 불면 상대팀은 손동열이 나오기 전에 현점이라도 내기 위해 스윙을 서두르거나 무리한 도루를 시도하는 작전을 보여줬다 국내 무대를 평정한 손동열은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는 최초로 해외 리그에 진출하게 됐고 세이브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를 인정받으며 하루에 딱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